폭염 경보라고요? 아니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망가는 사람들 저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죽을 것 같으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저 제 책임 아니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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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차 너무 많이 막힌다 토요일날 오전은 너무 어려워요 제발 신청은 이른 아침에 신청해주세요 너무 막혀 점심시간은 안돼 점심시간은 안돼 너무 막혀 차가 토요일은 아아 여기 차 사고 났네 그니까 막히지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멀리도 왔다 멀리도 왔어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지 가슴이 안아 가슴이 안고 움직여 가슴이 안고 움직여 가슴이 안고 움직여 글로버 미리 내려 좋아좋아좋아 아아아아아아 자꾸 빨리 뛸 생각하지 말고 가슴이 안한다면 확실하게 안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앉자마자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한 발 나가면서 한 발 나가면서 나가면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좋아 심플하게 계속 심플하게 오케이 아유 좋아 여기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우리 팀 가슴에다가 정확하게 줘봐 오케이 아유 잘했어 가슴에 잘 안았어 그렇지 저렇게 저렇게 가슴에 안아야돼 전주가 앞으로 그렇지 어이 좋아 오케이 아유 좋아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아유 옆에도 잘하네 옆에도 잘하네 어이씨 좋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들어가래 빨리 나와 아유 뭐 한 30분밖에 안했는데 30분도 안했는데 벌써 들어가고 그래 아 이거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런 예전 이런 것도 안다니깐 야 나같이 어벤니스완자 자 라스트 빠른 캐치 왕복 10개 시작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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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좁혀 거리 좁혀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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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 4시간 신청했어 누가 신청했어 4시간을 2시간 신청했어 2시간만 해도 충분한 원래는 안 돼 여러분 실력 드리려면 3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이 화창한 토요일날 그것도 한 가운데 4시간이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안 하시면 저도 보람이 없어 다 빼고 오늘 아침에도 개인 레슨 빼고 왔습니다 와우 네 일단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주문하는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은 계속 송구도 짧고 저항하게 하세요 엄한 데다가 주려고 하지 말고 이에야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릴레이 중계 플레이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 줄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외야를 나갈 겁니다 외야 외야에서 영상을 미리 걷었다면 다섯 명이 나와 있어요 점프를 왜 뛰세요? 농구 선수야? 어? 어? 다음 동작 넥스 동작 그렇지 아 왜 투스텝이야 원스텝으로 하라니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 일어나 누워있으면 퍼져요 누워있으면 퍼져 아 이제 50분 지났어 이제 50분 오케이 다음 동작 빠르고 심플하게 용감하게 4시간 신청했잖아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다 자 어메니어스타트 앞이다 앞이다 글러브를 내밀고 뛰면 어떻게 34번 무리 해상하지 마시고 죽을 거 같으신 분 들어가세요 저 제 책임 아니에요 죽어도 아니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망가는 사람들 저게 왜 이렇게 많아 준비 안 쉬어진다 넘어갔다 자 콘 하나로 합칠게요 콘 하나로 안 되겠어 둘 줄을 거 같아요 잡을 수 있다 이런 날씨에 레슨 신청하지 마세요 아니 네 시간 신청한 사람이 누군데 화이팅 삼겸사 기원하나 더워 죽겠니 좋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더워요 어이 좋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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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9번 본희야, 박자로 나가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가자, 본희야. 네. 진심으로 이게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러면 안 돼. 죽기 직전 아니면은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나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도 빠지고 싶고 너 하나 빠지잖아요? 그럼 쟤도 빠지고 쟤도 빠지고 쟤도 빠지면 야도 빠지고 싶어요. 힘을 위해서라도 빠지시면 안 돼. 힘드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피칭 머신에 볼 넣거나 뒤에서 볼 주스세요. 아시겠죠? 예. 체력 되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 거기 보면 막 다 써놨잖아요. 이거 어설픈 사람들 신청하지 말라고 고대들 하는 말 농담은 아니에요. 진짜로. 장난 안 치고 하니까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시는 분은 쇼 자리로 가고 못하시는 분은 쇠간 자리로 가고 자, 나가세요. 예. 버스트. 버스트. 와 봐 내려. 아냐 가지고 원 스텝으로 원 스텝. 네. 빨리 내려.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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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려. 네. 그럼 올리고 또 이거 이렇게 스텝을 밟으셔야지. 그럼 와봐. 멈춰 있으니까 에라가 생기잖아. 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태우라 그랬잖아. 그렇지. 가슴이 안 왔으면 퍼펙트이잖아. 그렇지. 아이 좋아. 잘했어. 자, 힘내고 나왔자. 어벤스 화이팅. 잔발. 잔발. 가슴이 안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가슴이 안고. 그렇지. 가슴이 안고. 잘했어. 에라가 나더라도 앞이 떨어지잖아. 고기. 불을. 블럭을 놓치지 마세요. 제발. 내려, 내려, 내려. 그럼 내리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내리기만 하면 쏙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그냥 모아야겠어. 그렇지. 내려, 내려. 가슴이 안고. 그렇지. 여기저거 훨씬 더 잘하네. 그렇지. 스탭으로 한 발, 한 발, 잡을려고 하면 안 돼, 잡는 게 아니야, 글로버 안에 두 목을 덮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나와 앞으로, 그렇지 가슴이 하나, 가슴이 하나 가슴이 하나, 다리 벌려야지, 쩍 벌람 몰라, 쩍 벌람 오케이 오, 격투기 선수였어요? 네 어디, 뭐? K1 할 때 오우 근데 지금 은퇴한 지 11년 됐고 아 그래서 근육량이 좀 줄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뼈 같은 데가 제가 볼 때 근육량은 똑같은데 지방량이 많이 늘으신 거 같은데 지방량이 심하게 많이 늘으셨어 아, 원래 안 일했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 모자이크 처리 해줄게, 내가 뭐 하세요? 아니야, 이거 모자이크 처리 썩으면 안 돼 빨리 가 나 일로 좀 보게 해, 힘들어 죽겠어 자, 다 같이 파이팅 해 봅시다 어버이너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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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공을 잡은 다음에 앞에다 두면 안 되고 뒤에다 놓으셔야 돼, 뒤에다가 거기 앉아있지마 딱 그라운드에 더 더워 버스 나와! 멈춰있지 말고 스텝으로 나가 이래서 공을 잡는 중 야, 히팅과 데뷔는 중 난 후에 누가 깎아 야! 확신으로 헤이트 직장인입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미남. I am Groot. I am 신랑. I am Groot. 왜 뒤에 I am Groot예요? 아, 저희 어벤져스 팀에 맞춰서 트레이터 이름을 넣었는데 너무 유니크하게 만들고 싶어서 I am Groot로 했습니다. 자, 잡아봐. I am Groot. I am Groot. 잡아봐, Groot. 좋아. 오케이. 오, 카메라도 터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6살. 아, 어린... 어린... 나 좀 어린 놈을 쉐리 할 뻔했어. 무슨 일을 하세요? 저, 백수입니다. 백수? 이거 나가도 되나? 네. 아, 그럼 무슨 준비하는 거 따로 있어요? 네, 아직 없이 그냥... 탈락. 브레이크 탈락. 브레이크... 그러다가 평생 쉴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탈락. 탈락. 그렇지. 스텝이. 아슴이 안 와. 좋아, 아슴이 안 와. 오늘 폭염 경보래요. 아... 폭염 경보라고요? 네, 오늘 경보래요. 경보래요. 37도, 37도. 나 지금 정신력 멀쩡한데 순간... 핑 돌려. 살짝. 물 드세요, 물. 자, 물 먹고 1분만 쉬었다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카메라가 꺼질 정도로 뜨거워지네. 와... 카메라에다 아이스박스 형. 코치님 오세요. 아... 아, 이게 봐. 나이가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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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이... 아시잖아요. 아... 짬뽑. 그 영상 보니까... 1600개 펑도 치던데... 네. 이거... 창안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600개 치신 분이... 실제로 한... 2시간 가량 되게 빡세게 해요, 진짜 실제로. 2시간 반 정도가... 맥스인 거 같아요. 그 이상부터는... 거의 정신력으로 하는 거고... 본인이 조금 약간 요새 사업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다고 마라톤 뛴다는 식으로 자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자기 죽을 것 같으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저 제 책임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일단아요. 아니, 가물쇠가 좀. 졸려라. 60초 딱 세우고 나가죠, 자기. 좋아, 딱 진짜 60초예요. 됐죠? 네, 오늘 다리가 작당했습니다. 아니, 됐고 포스 장비 입으세요. 이 날씨에 포스 장비 입으세요.